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, 6호기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아울러 앞으로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추진돼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또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력해야 할 과제로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 하에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